네, 윤티케이리거 시즌 3,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포항의 1588, 인류챔코, 오닐, 팔로세비치, 팔로시오스입니다. 오닐, 이겨내면서 오른발 슛까지 견뎌 찬양! 오닐, 이겨내면서 오른발 슛까지 견뎌, 팔로시오스입니다. 팔로시오스 잡았죠? 그리고! 팔로시오스! 오른발 슛, 골! 팔로시오스! 자, 이렇게 경기만 볼에 방점을 찍었군요! 팔로시오스! 네, 저희가 완전체 네 분을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이서 인터뷰를 한 게 처음이 아닌데 함께 인터뷰를 하면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조금 더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만우의 질문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해져요. 이렇게 보면, 포항에 있는 곳곳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포항에 있는 곳곳에서 아주 가까워요. 좋은 웃음과 웃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아주 편안해져요. 일류챔코 선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물론, 저는 versions이 되게 최고예요. 맞아요. 아직도 많은 못더라구요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이유들이 참여하는 것과 함께 정해주는 것과는 따라서 정해진 것이죠. 모든 의견이 정말 많아요. 매주 일요일 오후에 공부하고, 매주 일요일 오후에 공부할 수 있는 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 공부할 수 있는 팀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이서 굉장히 친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비결이 뭘까요? 네, 만우는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웃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시즌이 굉장히 짧은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류장73인 에서 일요일 오후에 관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공부에서 일요일 오후에 관한 개를 상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여기, 한국에 있는 관계,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요일 오후에 관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공부는 기초로 공부하고 있어요. 요리에 관한 공부에 오기 때문에 이런 공부에 관한 공부가 influ지만, 우리만 많이 막esso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습니다. 가족이 누군가와 아버지의 그룹인가요? 스탠니는 아버지인가요? 저는 어머니와 두 아이들이예요. 둘이예요. 오니일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영준 선수와의 호흡이 좋은데, 파트너로서 최영준 선수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서 스탠니와 파트너로서 최영준 선수와의 호흡이 좋습니다. 영준은 정말 멋진 인공자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하고 싶었어요. 팀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팀에 도움을 하고, 팀에 도움을 하고, 더 쉽게 도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하고 싶어요. 저는 팀에 도움을 하고, 팀에 도움을 하고, 정말 좋은 팀으로 도움을 하고 싶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이번에는 팔로세비치 선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부상으로 경계를 못 치렀는데, 이제 복귀를 또 잘 하셨어요. 복귀할 때의 그런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두상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과정이 어떤지 이야기해주시죠? 당연히, 인쥬이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의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을 하고 싶어요. 사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혼자서, 저는 팀에 도움을 하고 싶어요. 팀에 도움을 하고 싶어요. 팀에 도움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인 팀에 도움을 하고 싶어요. 여기 페퍼마 센터에 도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게임을 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팔라시오스 선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은 팔라시오스 선수의 피지컬을 보고, 프리미어로 뛰고 있는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루카쿠 선수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제 옛날에 도움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루카쿠 선수의 피지컬을 불러요. 저는 루카쿠 선수의 피지컬이 아주 비슷해요. 힘이 아주 강한, 힘이 아주 강한, 그래서 저는 루카쿠 선수의 피지컬을 좋아해요. 저는 루카쿠 선수의 피지컬을 잘라 하려고 합니다. 저런 상태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루카쿠 선수의 피지컬과 함께 móvil을 지우고 싶어요. 저는 다른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은 잘 생각해요. 저에게는 무엇인가요? 제 남색을 Lancer 손을 leg기 안내agu chuyện? 제 남색이 루카쿠 선수의 피지컬을 제주합니다. 오우 꼬치님이 뺏기게 하는 예정이었습니다.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리고 네 분 모두 아시아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직접 띄워보니까 어때요? 아맨... One year from now, I'm very happy to be here in Korea and in Asia. I'm here since one year now. I take the experience with my family. We like it very much here in Korea. And the Korean football is very good in my opinion, very technical, fast players, smart, And lot of the international players I think it's very good for the fans who come in the stadium. Always a show with goals with good games and I like it very much. Yeah, similar to what Stanny said, coming from Australia it's not as quick, it's not as fast, it's not as frenetic. 그래서 면에서는 전후료더가, 2라기에서의 전후대가, 저는 저는 그냥 한 팅-Pong을 봤고, 내게 제거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더 많은 게임을 자고, 더 더 경험한 경험을 경험했고, 저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가방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좋지 않게 말했죠, 전한민국의 전후부터 전국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해, 또한 우리의 선을 잘 했다고 했죠, 남은 수제 프랑스 박스님의 경위가 될 거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가 wild之위가 잘 manifest. 그는 여러분들이 부족해... 조금 더 쥐게 생겼다. 그리고 저는 이 택시가에 대해 맞습니다. 제 존剛 완료는 거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cui 시작했어요. 아예? 아 제 좋아서 후에 만약에 아는 제가 집에서 나이도 뱀어요. 제가 힘들게 한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더 지워 installer cells?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일단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 번 말해봐요. 이렇게 잘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죠. K-League는 굉장히 강한 경쟁을 하고요. 굉장히 강한 경험이 많아요. 이 경험이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ene Book, Wilsam... 어느 경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쁨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이 오면 굉장히 거칠다고 느끼는데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래서 팔라시오스 선수는 어떻게 느끼는지? 아니요.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저는 팔라시오스 선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해안 대회 전에 김인성이 누구?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또 김인성 선수를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울산을 만난다면 어떤 활약을 펼치고 싶으신지? 아니요.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저희는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올산의 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올산의 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는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은 우승을 잊지 않는다. 저는 우승을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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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에 부탁드립니다. 그는 그의 첫 경험을 통해 본다. 그의 첫 경험을 통해 본다. 그의 첫 경험을 통해 본다. 이 경험을 통해 본다. 그의 첫 경험을 통해 본다. 우리나라의 팀과 지금의 팀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예상에서 전화 많이 보안이셨어요, 많이 매우 좋бо게 잘 매우 좋았고, 아마 전해드리던 시절이 좋았던 시절은 10명 남은 쇼크 잡았을 때 일단 몇 명에게가 되었고, 내가 이제는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날까지는 그런 이후에 쉬운 시대에 mysteries and we are going quite confident now because we have that self relief that we play some pretty good football. Can you look at the camera and send a message to In성? You're going to beat him. Hello. We look forward to playing you next week. 우리의 아픈 그룹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픈 그룹을 하고 싶어요 안녕 가세요 안녕 뭐 러페가 가자 가자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